2021년 매출일조클럽을 눈앞에 둔 기업 11곳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지노스입니다. 참고로 11곳 기업의 순위는 2020년 매출액이 높은 순서로 나여였습니다. 지노스의 연결 연매출 추이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1995년에 연매출 1,085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하지만 9년 뒤에 화이저차를 개시 신청하고 2년 뒤 압축포장 기술 개발을 합니다. 2014년에는 화이저차를 종료하며 미국 아마존에 입점합니다. 현재 매출의 87.3%는 미국 지역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SK네트워크가 1조원을 투입해 지노스 일수 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미국 매트리스 온라인 시장 점유율 25%의 잠재력이 폭발하길 바랍니다. 다음 기업은 대한재분입니다. 대한재분의 연결 연매출입니다.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18년에 대한재분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시작합니다. 기존 소맥분과 사료 매출에서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레트로가 아닌 뉴트로로 공표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20년에 빙그레는 해트 아이스크림을 인수합니다. 최근 빙과업대 빅3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있었네요. 빙그레의 해트와 롯데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기업은 마켓컬리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21년에 컬리는 쓱닷컴 예상 매출 1.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컬리의 성공적인 IPO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빅돌아미 홀딩스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빅돌아미는 냉방공조성사인 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를 인수합니다. 2020년에는 이들 냉방공조성사에서 그룹사 매출의 48%인 4,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사업 다각화로 성공한 빅돌아미가 이번에는 낮은 점유율로 고전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확장하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빅돌아미의 경쟁사인 경동나비엔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적극적 해외 진출의 결과, 미국, 러시아 등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 차지하는 괄목할 성과를 보여줍니다. 기존 보일러, 온수기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확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SK댄터카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18년 SK네트워크스는 AJ렌터카를 2,958억원에 이수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로따렌탈, SK렌터카, 현대캐피탈순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기존 동양 매직과 AJ렌터카를 이수하고 내년 지노스를 추가 이수한다면 구독경제 시장의 최강자로 등급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은 카카오 뱅크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20년의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 게임즈를 상장시킵니다. 올해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차례로 상장시킵니다. 내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추가 상장할 경우 카카오 그룹은 시가총액 120조원 이상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BTS의 하이브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21년 하이브는 잇더포웨이딩스 LLC를 100% 인수합니다. 다음은 미니아딤체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최근 주방 생활가전이 김치냉장고 매출을 추월하며 카테고리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쿠쿠홈시스입니다. 연결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올해 쿠쿠홈시스는 국내 계정 200만개와 말레이시아 110만개의 렌탈 계정을 유지하며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회사의 매출을 한번에 보시죠. 기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